오늘 김종인 대표께서 청와대 회담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이 회담 관련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인 대표께서 청와대 회담 관련해서 회담을 왜 하는지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의제를 정리해서 제시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것은 야당의 오만의 극치입니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여호와 야의 소통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야당이 청와대에 요청을 해서 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제를 정리해서 사전에 야당에 제시하라 이것은 회담을 대통령께서 야당에게 결제를 받고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으면 뜻이 있다면 야당은 실무협의에 임하면 됩니다 실무협의에서 의제를 조율하고 그 의제 결론을 놓고 회담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경험으로 비춰보면 의제가 합의되더라도 야당 대표들은 대통령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빨리 조율을 하고 만날 의향이 있다면 대통령의 제안을 진지하게 판단해서 국정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석 시절에도 대통령에 대한 불통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 당대표, 원내대표 또는 개별 당대표가 요청했을 경우에 회담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여야가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채널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상설협의체 외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계속 존중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전에 야당에서 합의를 했다면 그 약속은 최소한 지켜지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다시 복원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이 약속들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